다온씨, 참말로도 아름답소잉 뭐로 오냐 아니 하지만, 우리 아버지가 전라도는 절대로 안된다 그러니까 저 걱정 붙들은 몇시요? 저희는 위로 완벽한 서울남자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예, 선생님 고향은 서울이고요 저 현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, 고향은 서울은 고향이고요 얌, 얌 어서와요 이 잡채는 특별히 내가 직접 만든거에요 더, 없어요? 하나 뭐, 기대 이상이시네요 내 발로 그리도 빈기보다는 낫겠다 저것들을 반드시 갈라놓고요 말기도 그는 이 여자가 내 여자가다 이 땅에서 참된 연애를 알거든 목숨이 걸고 있는 거야 저를 저 받아주시라 할게요 응 여기가 시방 어디랑가